배우 윤태영이 mbc 세월화 드라마 야경꾼 일지에 캐스팅되어 있습니다. 오늘 윤태영의 소속사 측은 윤태영이 야경꾼들의 맏형이자 리더인 조상헌 역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는데요. 야경꾼 일지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야간 통행금지 시간의 순찰을 돌며 귀신을 잡던 방범 순찰대인 야경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앞서 정의루와 윤호윤호의 캐스팅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야경꾼 일지는 트라이앵글의 후속으로 오는 7월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